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. 자연양봉원이라는 곳인데요. 소백산에서 벌을 직접 키워서 꿀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. 꿀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그 과정 제가 한번 체험해 보려고 하는데요. 함께 가보실까요? 사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꿀 생산하는 것을 체험하러 왔는데 함께 해볼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제가 소백산 꿀아저씨 농장에 와서 벌들이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도 눈으로 보고 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함께 그 과정을 해봤는데요. 이 주변이 다 아카시아 나무라고 합니다.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벌들이 열심히 일한 꿀 생각만 해도 굉장히 달콤한데요. 여러분들도 소백산 꿀아저씨 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물맑고 산 좋은 경북 풍기에서 이대체 40년간 양봉업을 하고 있는 꿀아저씨 김대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가족들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참 열심히 좋은 꿀 생산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프로폴리스를 이용한 비누, 치약 같은 제품도 만들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